아버지가 지금 생일 케이크 만들었잖아. 만들었대요? 이 정도면 될까요? 하나하고 언니하고 톡톡톡 이렇게 하나 생일 케이크 지금 만들고 있어요. 그 다음에 보세요. 와 생크림이 자꾸 튀어나오네요. 우와 생크림이 막 그렇게 부풀었어요. 할아버지는 생크림이 싫어요. 할아버지는 좋아 생크림. 생크림에 거품을 만들자. 스위치를 켜봐라. 응 하고 돌리네. 그치? 응. 처음에는 몹시 서툴렀어요. 하지만은 점점 자라게 돼요. 그림이 크림이 어 이거 봐. 크림 구름처럼 자꾸 자꾸 부풀어요. 어? 구름처럼 부풀었어요. 어디로 먹었대요? 어디로 먹었어요? 어디로요? 이브로요? 응. 이브로 먹었대. 이모도 안 먹었는데? 응. 또. 또 케이크. 케이크 어떻게 처음에. 이 책이 잠깐만. 예. 생일 케이크 만들기는 해요. 할아버지하고 같이 재밌게. 틀림이 없어서. 프라이팬에다가. 네. 반죽한 것을 쏟아 부어요. 쫙 하고.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. 톡톡. 기름에 그러죠. 톡톡톡. 아 Madame. 다 타버리겠네. 오우. 찢어졌어. 이렇게 하다가. 타버렸어요? 예. 부글 부글. 쭈글 쭈글해졌어요. 어떻게 쭈글쭈글했어 케이크 촛불도 켜야지 그죠 망치고 말았어요 이렇게 막 쭈글쭈글해져가지고 막 망쳤어요? 아이고 근데 진짜로 잘 만든 거 또 있나 보세요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어디 다 쭈글쭈글해졌지만 엄마가 또 살려준 거 아니야? 얘는 방해꾼이고 근데 어디 보자 아니 봐봐 마지막 촛불 키우는 거 어딨어? 아 그래 어디 보자 어 촛불 키우 어머 멋있게 만들어졌네 이렇게 가자 막 하율이가 다 집어넣었어 다 만들었네요 생일 축하했어 누나 누나 왜 꽂아봐 누나만 보니까 지금 누나를 왜 그래 그래 누나야 어떻게 됐어?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된 거야? 여자 오기 진은 안 하고 누나만 해준다고 또 심술이 났어요? 심술이 났어요? 엄마 진짜 잘 만들었네 이거 엄마야 엄마가 생일 케이크 이렇게 해줬어요 아버지가 읽어줬어요 아버지가 어디서부터 읽었어요? 제일 처음에 오 밀가루 아까 할머니 밀가루 사러 간단 말에 들었어요 오 오 처음에 그렇게 마켓도 가고 밀가루 사러 간 거예요 이야 재밌어 할아버지 아주 잘 읽어주신다 그치?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래 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걔도 읽어주세요 걔도 잘 들어 아주 어디 양 이게 풍선이에요 아기 고양이 풍선 읽어주세요 아기 고양이 아기 고양이 하일이는 케이크 다 만들었어요? 근데 촛불 켜는 거 어디 있어요? 여기 어디? 어 촛불이 거기 있구나 어디 어 촛불 여기 있네 할아버지가 마저 이제 고양이도 읽어주래요 너 지금 저거 아니 저건 다 이제 끝났고 너희는 잠이 왔다 오버가 하면 되겠다 오버야 오버해서 채워 할아버지 지금 귀찮으셔 가지고 얼른 또 읽으래 이거 이제 하담이 몫이야 빨리 어 고양이 고양이 이야기 야옹이 운메 있네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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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 해봐 빨리 매 매 야옹 빨강이에게는 빨간 풍선 노랑이에게는 노란 풍선 야옹 그다음에 파랑에게는 파랑풍선 야옹 어구 아기 아기같이 더 읽는다 고양이 세 마리가 뭐야 빨간풍선 노란풍선 우리의 풍선을 달고 꼬리에다 다 달았네 어 어디로 응 ه엉 어디로 가 누나한테는 가지 말아야지 니가 왜 누나한테 가가지고 누나를 심기를 자꾸 거스려 너는 이제 업업하고 자자 업무 봐 업무 봐? 기저귀 체크해 봤어요? 기저귀 봐봐 어쩐지 업어 주고 아이고 조리 아주 굉장히 심해요 지금 봐 또 누나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또 누나 가가지고 지도 안다고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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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이거 해 이제 너는 이거 해 이거 니가 동생을 다 안 주려 하니까 동생도 그러지 야옹 또 또 또 또 또 싸운다 또